멜론 다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규입니다 제가 두 번째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이번 앨범 제목은 27이에요 제 나이가 27이 어느덧 됐더라고요 제 나이에 느끼는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번 앨범 제목을 27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보이십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너여야만 해라는 곡이랑 컨트롤이라는 곡인데 벌써 너여야만 해라는 곡은 뮤직비디오로 촬영을 끝냈고요 지금은 컨트롤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지금 현재 이틀째 촬영 중입니다 컨트롤이라는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 친구, 가족 혹은 연인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막연한 기다림이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 혹은 기다리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 그것을 이 뮤직비디오에 담으려고 열심히 촬영 중이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저의 이번 두 번째 앨범 정말 열심히 작업하고 또 열심히 만들고 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제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 앨범을 들으시고 저와 비슷한 상황이나 혹은 제 나이대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규였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